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강원 지역의 소상공인은 5천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23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늘었습니다.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4만 개로 전년과 비교해 4천 개가량 늘었습니다. 소상공인의 65.4%는 점포를 임차 형식으로 갖추고 있고 평균 보증금은 1,587만 원, 월세는 7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